자 안녕하세요 형님 우리가 뭐하러 왔죠?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페스타 2일차 네 오늘 라페스타에 2일차 촬영하러 왔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다이너마이트의 컬러 뽀짝한 색깔 텔레토비죠 네 텔레토비 형은 이제 핑크색이니까 포 오늘 블루니까 북이 어떻습니다 형님 북이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일단 나 아니 잘렸으니까 나 하신 거 같아요 오케이 나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반팔 반바지니까 나 하신 거잖아요 오케이 저는 포고요 이 친구는 나고요 앞으로 포 라고 불러줘 포 이 친구는 나야 난 나야 나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잘 안 돼요? 네 저도 안 돼요 오케이 두 명이나 완벽해요 지금 형님 지금 약간 현대예술적분 같아요 네 제가 작품입니다. 멀미. 음. 세상이 넘다. 지구는 붕글고. 음. 음. 좀 내려가볼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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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